혹시 하느님께 여쭤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의 주어지는 현실들을 비난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좀 더 큰 희망의 가치로 기여하는 데 있어서 종교인들의 역할들이 작지 않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역할들이 결국 제주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제주도민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들이 그런 희망을 더 가지게 하는 활력소가 되지 않느냐. 최근 다른 여러 조사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종교에 대한 신뢰나 관심도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그러나 종교 가치와 신념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인간의 존엄 또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안에 있는 그런 약자들 또 소유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전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시대 아니면 나이 때마다 그런 절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앞에 함께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러한 기회들을 놓치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래서 코로나가 좀 완화지는 이 시기에 정말 많은 계획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들이 찾아오도록 기다렸는데 저희들이 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초대한다거나 라디오 제주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천주교 제주교구장이신 문창우 주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다고 예고를 해드렸었죠. 지금 스튜디오에 주교님이 나와 계십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저희 처음에 취임하실 때 한번 뵙고 굉장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도민께 인사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천주교 문창우 주교이고요. 무엇보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제주도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무엇보다도 단합된 모습들, 또 공동체가 가진 어떤 역량 속에서 그런 제의롭게 코로나의 현실들을 잘 극복해가는 과정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안에서 도민들이 보여줬던 어떤 수고로움 또 그런 땀과 또 협력들, 소통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제주의 역사와 더불어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제주라고 하는 현실 속에 드러나는 많은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조상릉 대대로부터 저희들이 내려온 그런 많은 문화의 풍성함들이 어느 때보다도 잘 지켜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 오신 분들이 제주의 경과를 보고 정말 제주가 정말 좋다, 부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거를 들으면서 제주도의 공동체 안에서 축적된 많은 좋은 지혜와 그런 좋은 선한 가치들이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안에서 앞으로 제주의 어떤 현실들을 지금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더 많이 제주민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정말 서로 대화하고 경청하면서 또 존중하면서 함께 슬기롭게 모든 역량들을 모아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안에서 제주도민들에게 정말 제주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 제주의 가치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좀 기쁘게 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제주의 얼굴들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저희 전에 만났을 때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절이었죠. 천주교 안에서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좀 많이 보내셨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좀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메시지를 내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11월에 제주 교구장에 취임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2년 5개월 만에 만나게 됐는데 네.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취임하시고 나서? 네. 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세월만큼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2기 속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변화를 많이 겪으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내부적으로 또 새로운 교구장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조직적인 면 역할 분담이나 또 육지와는 다르게 또 제주가 가지고 있는 속에서 또 어떤 성당의 운영 방식 같은 것들을 좀 새롭게 찾아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런 안에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역 교회하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들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었고 또 그런 안에서의 무엇보다도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 또 좀 더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을 또 제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 사회를 향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수행하면서 좋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고 또 많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저는 정말 제주 사회를 안에서 제주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종교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꾸 배우신다고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주교님한테 배워야 된다고 막 얘기하지 않던가요? 그렇진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들이 아주 당연하지만 또 저희가 한 발자국 교회 밖에 나가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낯설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공감되지 않고 또 경청되지 않고 또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되지 않으면 굉장히 서로 때로는 폭력이 돼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그들만이 끼리끼리 문화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에서 어쩌면 오늘날 더 서로서로 배우고 또 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교류해야 될 시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사실 인터뷰 초반이긴 하지만 대화, 소통, 경청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천주교 내에서도 그 부분에 가장 메시지를 많이 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주교님이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주 출신으로서는 첫 주교 교구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부담감도 있으시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주 출신으로서 교구장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의 큰 관심과 기대가 컸었었고요. 또 그만큼 저에게 주어진 부담감과 책임감이 정말 대단히 컸다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저희 선임교구장님이신 강우일 주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제주교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큰 어른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이어서 또 그런 것들을 정말 계속해서 저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또 좋은 분들을 또 차츰차츰 만나고 또 경험하면서 어떤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자각 안에서 오늘 제주천주교회가 과연 제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런 어떤 물음들을 자주 대내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교회의 역할 안에서 좀 더 선한 역량력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찾게 되었고요. 그런 안에서 좀 더 우리가 교회가 지니는 어떤 희생, 헌신의 마음들을 또 그런 열정들을 더 많이 배웠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천주교, 특히 우리 제주 안에서의 천주교의 의미가 그리고 주교님이라는 단어가 갖는 것이 한 종교의 수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주사회의 어른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들 받잖아요. 그래서 전임 교구장께서도 그러셨지만 우리 제주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셨던 거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취임하셨을 때 경청, 개방, 헌신 이렇게 세 가지 강조하셨잖아요. 강조하면서 약속하셨던 부분이었었는데 여기에다가는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싶으셨습니까? 네. 무엇보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 잘 경청해서 잘 듣는 그런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제주 지역에는 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들의 입장들을 또 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진솔하게 수렴해 가는 데 있어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개방이라고 하는 것도 제주교구가 오늘의 2023년이 현재 안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안에서 늘 다른 교회와 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갖고 그게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시대를 맞은 만큼 어떤 시대기적인 징표를 입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 끼리끼리만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협력체계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었고요. 마지막으로 헌신은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서 제주사회를 향해서 정말 다시금 질문이 되는 것처럼 천주교가 제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좀 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사회를 위해 서로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그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안에서 이런 경청과 개방과 헌신이라고 하는 태도가 정말 저희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 강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셨던 거 아닌가 싶네요. 코로나19 속에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저희가 둘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분지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종교에 대한 외면도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종교에 대한 의지가 더 심화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다른 감염병들이 상시화될 것이다 이런 걱정들도 많은데 여기서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는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또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코로나의 어떤 현상이 어떤 상시화되는 것은 앞으로 높지는 않지만 또 다른 종류로 나타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감염병에 대한 어떤 자각 또 그런 어떤 준비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예전보다는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안에서 이제 대응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좀 착실하게 좀 잘 점검하고 좀 그런데 대응할 수 있는 노력들을 게으리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또 공동체 지자체 모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어떤 기술적인 면도 아무래도 감염병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발전이라든지 또 의료적인 연구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착실히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속에서 커져가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결국 누구 어느 한쪽에서 어떤 전문성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염병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노력들이 한꺼번에 결합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좀 더 감염병에 대한 대응들을 더 잘해갈 수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어떤 준비 차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의미적인 차원 안에서는 물론 감염병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탐욕 또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가진 어떤 소비성 또 어떤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속에서 어느새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은폐해버리고 놓쳐버린 일들이 많지 않았는가 그런 안에서는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정표고였지 않는가. 그래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떤 의료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성을 더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탐욕 그리고 소비도 지나칠 정도로 좀 많아진 시대가 됐고 소비라는 것이 거의 욕심에 의한 소비들이 많아졌잖아요. 거기에 이제 교만까지 겹쳐진 부분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좀 거울을 바라보듯이 봤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19 한창일 때는 사실 신자들이 미사를 보러 가지도 못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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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던 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하느님께 막 여쭤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의 주어진 어떤 현실들을 비난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원인들을 어떤 시대적인 징표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시선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들도 늘 드러나는 갈등과 긴장과 또 많은 어떤 서로의 어떤 분열된 모습, 불신의 모습 이 넘어서 과연 그러한 데서 그냥 한탄만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어떤 죽음에서 아니면 막막한 절망의 늪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단지 어떤 2000년 전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분처럼 나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세상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십자가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선 희망, 그 희망의 원천은 바로 정말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느님의 큰 사랑의 섭리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시간들이 결코 작지 않고 그런 절망과 아픔 속에 묻어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삶의 희망들을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어떤 용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로 남아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시 우리 사회 안에서 좀 더 큰 희망의 가치로 어떻게 전개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기여하는 데 있어서 종교인들의 역할들이 작지 않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역할들이 결국 제주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제주도민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안에서 그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들이 그런 희망을 더 가지게 하는 활력소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신이 주신 시련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또 되찾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아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채널을 돌려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평화방송을 보고 있는 건가 듣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천주교 제주 경우장이신 문창우 주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카톨릭이 2000년이 넘었죠 지금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종교에 대한 종교를 이탈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외면이 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종교를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카톨릭뿐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걸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최근 다른 여러 조사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어떤 종교에 대한 신뢰나 관심도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는 그동안 종교가 가져왔던 역량력이나 어떤 지휘변화나 또 과학기술 발전과 대부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러나 이렇게 종교 가치와 신념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인간의 존엄 또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안에 있는 그런 약자들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전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서 또 사회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준비 속에서 좀 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신념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또 그런 기회들을 자주 마련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전달 방식들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또 개선하면서 또 시대에 맞게 또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나 또 새로운 어떤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들을 어떻게 이제 더 풍요롭게 해나간 데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교회 입장과 그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 내에서도 그 부분은 좀 많이 피부로 느끼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또 숙제를 찾아가시는 그런 중이신 거군요 근데 그 성당 안에서 보시면은 이제 미사 집전하면서 보시면은 진짜로 그 예전보다는 청년들이 줄었구나 이런 것들도 느끼십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어른들은 한 거의 대부분 돌아왔는데요 젊은이들은 그동안 뭐 이렇게 미사 같은 것들을 많이 못하게 되고 거의 한 2년이라는 시간 때 활동이 많이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창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가치들을 좀 더 배워야 될 그런 시기들인데 그런 시간들을 놓치다 보니까 어떤 종교의 호감성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또 최근에 그와 더불어 이렇게 불안한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뭐 사이비 종교라든지 또 이렇게 종교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여러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부각되다 보니까 어떤 종교에서 갖고 있는 어떤 철저한 그런 가르침이나 가치들이 굉장히 젊은이들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또 자기들 앞에 벌어진 일들이 아니니까 또 좀 더 지금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뭐 성당이나 어떤 교회나 이런 데 가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처럼 내버린 경우들이 많은데 전작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시대 아니면 나이 때마다 좀 그런 절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앞에 함께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러한 기회들을 놓치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래서 코로나가 좀 완화지는 이 시기에 정말 많은 계획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들이 찾아오도록 기다렸는데 저희들이 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초대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제주도에 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비어있는 저희들이 어떤 교회 건물 중에 사용하지 하고 있는 건물들을 정말 제주에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마련한다거나 또 때로는 젊은이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들의 어떤 그들만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그중에는 자살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여러 가지 어떤 학교 공부를 비롯해서 집 앞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제도적인 학교나 또 주어진 곳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런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고 학교 밖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일들이 돼서 그들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함께 고민해야 되고 그래야 어떤 제주의 청년들의 그런 건강성 속에 결국 그들이 제주의 미래의 인재로서 커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맞이하는 시련 고통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때 단지 어떤 손쉬운 방법들 그런 어떤 때로는 누군가는 또 마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나 아니면 정말 제주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는 시선은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시선과 함께 격려하는 시선과 함께 좀 더 그들을 더 존중해주는 시선과 함께 그들의 꿈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정말 고민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에서 이 교회의 역할은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포교의 의미로서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종교로서의 의미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1부의 마지막 질문을 앞으로의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천주교 제주 교구장이신 문창호 주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이브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죠